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CS2024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드론즈에 대한 종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10종목입니다. 참고로 말씀이 되면 12월 23일, 2023년 12월 28일 폐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10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예를 들면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4박자를 다 해야 되는데 10종목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에 말씀드리면 차트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 우리 보통 신체로 비교를 해서 보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차트의 위치가 현재 어느 정도 위치인가? 차트 추세 같은 경우는 20부근에 사서 80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수급 추세 같은 경우는 30부근에 사서 70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 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고점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고요.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은 같은 경우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0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이고요. 일단은 10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전체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추세 첫 번째, 두 번째 수급 추세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50.1과 25.7이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는 51.9와 40.9가 되겠습니다. 매크스는 68.4와 83.0이고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차트 추세 6, 71.3, 수급 추세 84.9로서 10종목 중에서 차트 추세 가장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고요. T3 같은 경우는 차트 추세 34.4, 수급 추세 40.3인데 현재 차트 추세가 가장 낮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쩌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게 차트 추세를 차트를 추세로 적었네요. 차트 추세인데, 차트입니다. 자, 바로바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이고, 이것도 차트입니다. 차트가 가장 저점, 가장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저점인 종목이 T3이고, 가장 고점인 종목이 PC 디렉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콤 같은 경우는 55.0과 92.1이 되겠고요. DTNC 같은 경우는 차트 추세 58.9, 수급 추세 19.6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열 종목 중에 가장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쩌다? 큰 손이 아직 가장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멀리 보고 투자하신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37.2와 43.9, 한컴 위드는 차트 추세 63.8, 수급 추세 92.4이기 때문에 수급 추세가 92.4로서 열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67.9와 83.9가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캡처해서 보시거나 본인이 다시 한번 보시거나 하시면 되니까 일단 숫자만 말씀드렸고요. 한번 열 종목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형 같은 경우는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일반적으로는 목표가, 손절가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저항 때와 지지 때 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열 종목을 한꺼번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 위치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항 때, 지지 때, 다른 말로는 목표가, 손절가는 더 이상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시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상당히 변동성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하니까 연결하는 게 어떻죠? 현재는 집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 수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저점은 계속 올리면서 한번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것에 해당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2에서 3주 정도 그 정도 뒤에는 큰 변동성이 나올 것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길어봤자 한 3주, 2, 3주 뒤에 나오고 빠르면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형 시스템이었고요.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도 현재 저점을 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올라왔을 때는 어떤 게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쟁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점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집결해 있는 상태이죠. 21, 61, 120, 200일 선이 현재 집결해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신임은 하지 않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과거지향형 보조집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할 때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과거는 단순 참고용인데 대표적인 과거지향형 보조집회가 이동평균선인데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도 현재 저점 위치에 있다. 현재 이동평균선을 집결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이 되었고요. 맥커스입니다. 맥커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앞에 두 종목하고 조금 다르죠? 두 종목은 바닷걸이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인데 맥커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조항대라고 하죠? 조항대를 한 번 돌파 시도, 두 번 돌파 시도, 세 번째, 네 번째 돌파 시도, 다섯 번째 만에 드디어 돌파를 성공하면서 강한 상승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차 상승 후에 2차 조정, 3차 상승 후에 현재 4차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차 상승을 기다리면서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끊어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적합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왜냐? 구름대와 매물태를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 기력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커스였고요. 그 다음에 PC 디렉터입니다. PC 디렉터도 역시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죠? 현재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조종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조종 나오고,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조종 4파 상태이고, 마지막 상승 5파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 구름대와 매물대는 돌파해놓은 상태이고, 신고가를 한 번, 이게 위꼬로 달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물을 한 번 테스트해봤습니다. 권리력이 나왔었네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충분히 신고가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 디렉터였고요. 그 다음에 T3입니다. T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점 위치에 있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점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신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오고 나서 매물이 소화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 확인하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 분, 어떠신 분,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아니, 발바닥에 사면 되지 않냐? 근데 발바닥인지 아닌지는 그게 상황이 지나야만 발바닥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면 발바닥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인 걸 확인하고 나면 쌍바닥, 최소 쌍바닥 정도 확인한다면 무릎에 사서 어깨를 팔라는 의미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다 보니까 현재 좀 저점, 신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실 종목은 아니다. 위가 바로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바로 머리 위에 있고요. 바로 위에 구름대가 있습니다. 물론 매물대는 조금 위쪽에 있긴 하지만,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2천원 부근에 있긴 하지만, 바로 이동평균선이 바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신 것보다는 확인 후에 천천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T3를 했습니다. 자, 코콤입니다. 코콤. 코콤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위치가 보면, 아까 방금 T3와 조금 다르죠? 현재 이 종목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바닥을 계속 신저가 달린 종목은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그걸 조금 이겨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강한 힘이 필요한데, 현재 어떻다? 여기서 매물 온도 소화했다는 거죠. 보면 올라가면서 매물 한번 확인해 보고, 매트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물을 계속 소화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동병이 집계된 상태이고, 구름대가 있는데, 이 위에 매물대도 있어요. 이 돌파를, 한 방에 돌파하기 쉽지 않지만, 이 돌파 가격 때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5,500원대에서 5,300원대의 매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는 4,900원에서 4,6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하려면 좀 쉽지는 않지만, 여기 돌파가 되면 강하게 신고가를 한번 트라이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콤이었고요. DTNC입니다. DTNC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싱싱한 활어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사. 보게 되면 상승하고,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바로 조종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상승 5파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긴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상승 5파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장중에, 장대, 양봉인 상태에서는 차이시를 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적합하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오늘 20% 이상 상승했는데, 내일도 또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급등한 시점이 나오면, 일단 차이시연을 보시고, 혹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셨다가, 장중에 급등한 상황이 나오면,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NC였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넥입니다. 시간이 많이 글러와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점점 저점에 있는 종목인데, 현재는 상승하고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1년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대략적으로 2100원에서 1700원, 2100원에서 1700원 되는 박스권이거든요. 오늘 종가 1687원입니다. 자, 지금은 저점 위치이기 때문에 잡아야겠죠. 보시게 되면, 이때는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다시 오버슈팅 나오고, 다시 이쪽 언더슈팅이 나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언더슈팅이죠. 언더슈팅 나오게 되면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2100원에서 1700원대 박스권이고요. 박스권을 하다는 1700원에서 1400원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대략에 1400원에서 1500원대 잡으시고, 아니야, 나는 이 종목에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올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바로 급하게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1400원에서 1500원대 잡으시고, 아니야, 이 종목은 다시 급하게 올라올 수 있어. 박스권 하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잡으셔가지고, 1700원에서 2100원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코넥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컴 위드입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아우, 그게 말이 빨라지니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현재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점 위치입니다. 현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패턴 산업 보시게 되면은, 항아리형이라 보통이죠. U자형 패턴, 이런 식으로 U자형 패턴 방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아리형이라고 위험합니다. 현재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U자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이시고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거 좋다. 그리고 조금, 난 시청이 너무 작은 종목보다, 그래도 조금, 약간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3500원에서 3100원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매물대 구간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3500원을 돌파하고 정가상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5000원에서 6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를 꼭 하는지 하고 나서 지지를 받는지, 종가상 지지를 받는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가상 지지를 못 받으면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2000원대 후반대에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이 3600원 정도 되네요. 3500원. 3500원은 종가상 돌파시 지지를 계속 받는다. 종가상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잡는 방법은 2800원에서 2900원대에 다시 잡는 방법도 있다는 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컴 유대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보면 패턴상 보시게 되면 현재 왼쪽 어깨, 머리를 만들었고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해된 숄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가 머리를 만들고 다시 오른쪽 어깨 만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재 어쩌다?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오른쪽 어깨 만드는 후에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18,000원부터 13,800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돌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대도 다 돌파했습니다. 구름대, 매물대 돌파했기 때문에 급등, 아니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급하게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전반적으로 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 손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항 때하고 지지 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저항 때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을 포함하는 겁니다. 목표가는 어떻죠? 목표가는 장중 고점에 차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중 고점을 포함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지 때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입니다. 손절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종가를 기준입니다. 장중은 의미가 없고요. 종가상 확인되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항 때하고 지지 때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저항 때, 지지 때에 대한 가격대만 말씀드린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5,600원과 4,200원이 되겠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는 7,400원과 5,300원입니다. 맥커스는 15,000원과 11,500원이 되겠고요. PC 디렉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어떻다? 지지 때 공유는 다시 잡는 거죠. 참고적으로 동사의 지지 때는 3,700원에 되겠습니다. 동사는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까 잘못 썼다고 말씀드렸죠.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가 차트가 고점인 종목이 되어있고 그 밑에는 차트가 저점인 종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하시고요. T3 같은 경우는 현재 저항 때가 1,700원 지지 때는 1,100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차트 추세가 가장 저점인 종목이 되어있고 PC 디렉터는 차트 추세가 가장 고점인 종목이 10종목 중에 그렇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콤 같은 경우는 6,500원과 4,000원이 되겠고요. DTNC는 8,200원과 5,900원 되어있습니다. 동사가 수급 추세가 가장 저점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적합하나 말씀드렸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2,100원과 1,400원 한커미도는 4,500원과 3,000원 되어있습니다. 수급 추세가 가장 고점인 종목이란 걸 참고하시고요.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만 7,000원과 1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했었죠. 네, 오늘은 2024 CES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드론즈에 대한 종합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